전이 그 주인공 성냥장 섣부른 판단인 금물 일단 한번 그 맛을 보는데 여기는 이북 음식점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정작 먹어봐야 할 것은 따로 있었으니 그 전체가 폭풍해지는 찰나 달걀도 있고 푸짐하게 상위로 내려앉은 오색빛깔 자태로 관객분에 나선 어복쟁반 샤부샤부 현상시키는 비주얼답게 육수궁들에 차작하게 적셔 먹어야 제맛이라는데 제가 진짜 제 자신을 칭찬하는 걸 제가 먹어요 푸짐함에 한번 담백함에 두 번 감동할지니 어복쟁반 만나게 되어서 반갑구나 그렇다면 무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한 입 먹고 나면 절로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지니 최소하고 고개하고 뭐랄까 입속에서 통일이 된 기분이 요즘에 반찬 음식에 관심이 좀 오타려가지고 와봤는데 담백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임도 진하고 자주 와보고 싶네요 이게 바로 고래 눈깔이에요 어마어마한 어복쟁반을 선보이는 사장님을 만나보자 평양 평원남도 출신인데 어쨌든 전쟁이 나면서부터 1, 4, 5대 때 부모님 따라서 그냥 나오게 됐어요 고향 음식을 잊지 않고 농사를 해먹고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런 분들이 계시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양지 머리부터 느타리버섯 숙주 은행 배에 이르기까지 인심 넘치는 맛의 비법 푸짐한 재료에 있었다 뭐니뭐니 해도 전골은 육수맛이 좌우하는 법 깔끔 담백한 국물밭을 위해 양지 머리를 3시간 동안 푹 삶아낸다는데 평양시장 상인 여럿이 모여 고기와 채소를 끓여먹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정의 있는 음식 어복쟁반 푸짐하게 담긴 쟁반을 바라보니 단체 관람객도 문제없을지어다 고기를 가득 먹으면 육수에 채소를 담가 숨을 죽여야 입속으로 직행할 준비 완료 내가 막 왕이 된 것 같잖아 야들야들 소고기와 채소의 불같은 만남 이보다 더한 멜로가 어디 있으랴 입속에서 고기와 채소의 통일을 이끈 푸짐한 맛의 어복쟁반 꼭 저렇게 삼합처럼 같이 먹어야 돼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 이제는 더욱 특별한 음식이 된 어복쟁반 쟁반 가득 담긴 넉넉한 인심이 여기까지 전해진다 저거 먹으러 한 번 가야 돼 담백한이 고기 먹어요 진짜로 제가 한 번은 소문이 된다면 고기 가서 먹으면 맛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가봐야 돼 맛이 다를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긴 지금도 맛있는데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복쟁반의 솔직한 맛 평가를 들어보자 제가 2국 음식이라고는 평양냉면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어복쟁반 먹어보니까 좀 신선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북한 음식에 새로운 장을 열어줬다는 어복쟁반 올타쿠라 가깝지만 멀게 느껴졌던 북한 음식 영화 공동음식구역